골목으로 경운기 한 대가 들어옵니다. 그런데 남성, 이 경운기를 시동도 안 끄고 길 한복판에 세워두고는 어디론가 향하는데요. 남성의 발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운기가 쓱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이 사실 전혀 모르는 남성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요. 경운기 역시도 퇴근길에 점점 더 속도를 붙입니다. 그리고는 다시는 찾지 못하게 방향까지 틀어서 쏙! 버렸습니다. 숨어버려서 좌회전했어! 뒤늦게 제자리로 돌아온 이 남성은요. 온데간데 없어진 경운기에 제자리만 맴돌면서 두리번두리벙 걸립니다. 얼마나 꾹꾹 숨었는지 남성이 절대 찾지를 못하는 모습인데요. 이날 저 남성은요. 동네를 두 바퀴나 뺑뺑 돌고서야 도망친 경운기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뭐야 이거. 자율주행이야.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요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